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대망의 희망찬 푸른용에 기운이 솟아나는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 모두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덕담을 나누시기 바라며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은 다 후루를 털어내고 모든 시름은 다 잊으시고 신나는 한 해 더 나은 한 해 행복한 한 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의 의장으로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학님의 위민 애민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희망이 넘치는 여주 젊음이 살아나는 여주 사람들이 찾아오는 여주를 만들어 시민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여주시의회가 열어가겠습니다 여주 적토마의 열정과 패기로 이순신 장군의 자우명인 필생직사 필사직생의 정신으로 꿈도 희망도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영을 다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에 용의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여 모든 일에 승승장구와 아울러 항상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에는